2014년 9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마태본 13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먼저 광고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는 65세 이상 된 어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경로잔치를 베풀고자 합니다. 문파운데이션과 함께 경로잔치를 베풉니다. 원래는 5월달 어버이날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태 때문에 좀 연기됐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12시까지 와주시면 우리가 정세껏 준비한 식사와 아이들 재룡을 통해서 좀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국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기자분하고 인원해서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두 번 칼럼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써갖고는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좀 자주 쓰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걸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세상 끝에도 이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에 던져 너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든 서계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나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구부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적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몇 주 전 제가 설교를 통해서 LA 폭동사건에 어려움 겪었던 한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택스 보고하지 않아서 피해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인들이 다 그러진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열심히 사시다가 피해 입은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너무 또 해결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겪은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망해서 재산 다 잃어버린 그런 경우였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당했을 때입니까 자식이 속을 썩일 때였습니까 불치병 걸렸을 때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까 뭐 이런 사건 다 모두 힘든 경우 맞겠습니다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는 아닙니다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최대 위기를 겪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제목을 인생 최대 위기로 정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 궁금한 표정이십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름하여 거물 비유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물은 손으로 던지는 작은 거물이 아니라 두 배 양 끝에 고정시켜서 바다 밑을 끌고 다니는 저인망을 말합니다 저인망은 바다 깊은 것을 훑고 다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좋은 물고기 분명히 있을 거고 먹지 못하는 나쁜 고기도 분명히 같이 걸려들겠죠 요즘은 지포가 인기입니다 저도 지포 아주 좋아합니다 안 줘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지포는 고기가 작아만 해서 재수없다고 어부들이 자금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은 농부들의 아주 큰 수확원이 된다고 그럽디다 그것처럼 어부들이 일단 고기를 다 잡아 모아가지고 바닷가 와가지고는 쓸모없는 고기를 다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란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제자 중에 최소한 7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셨을 때 아주 실감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거란 거예요 거물 비유는 천국이 어떤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내용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라지 비유는 가라지가 언제 우리 밭에 부러졌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오늘 이 거물 비유에서는 원래부터 좋은 물고기 속에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했다는 그 차이죠 똑같은 점은 최후의 심판에서 분리된다는 선과학이 분리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물 비유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파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각종 물고기는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대상이 온 세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다 포함된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선악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들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배의 거물은 세상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함께 섞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물 비유는 교회의 현대적 역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거물이 온갖 종류의 물구를 당나는 것이 분명히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초청해야 되는 교회의 의미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인종이 함께 더불어 사는 이민사회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설교가 처음 선포되던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세계는 신분의 장벽이 정말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의 구분,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은 더 엄격했겠죠 또 헬라인은 특별히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을 굉장히 구분했습니다 그 신분의 벽이 굉장히 두터웠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보다 더 견고한 인종차별의 장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남자 외자 사이의 장벽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선과 악의 구분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데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물비우는 모든 종류가 거물에 낚이는 것처럼 천국이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초청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그게 거물비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낚는 거물과 같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늘 거물비우는 교회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는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분명히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흔한 비난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못됐고 악하게 살고 비도덕적이냐 그런 공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도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더 미성숙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공격당한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난은 이미 예수님도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위 메시아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갖다가 매국노로 불리는 세리를 두질 않나 그리고 주변에는 온갖 죄인들 심지어는 창녀들까지 온갖 악한 사람들을 친구로 등장하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 말을 믿겠냐 저런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 저게 예수라는 사람이고 저게 뭐 라피고 저게 메시아냐 그런 비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난을 받으실 때 대답하셨다 유명한 대답하시죠 우리 이미 배우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일 이런 병원에 병든 사람이 가득하다고 병원에 병신 많다고 병원 욕하는 거 욕하는 사람도 나쁜 겁니다 병원에는 원래 환자가 가고 병자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병원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당연히 상처 있고 문제 많은 사람도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타고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처분 사람들이 취업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거물이 온갖 물고기를 다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죄인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짓말 여러분이 먼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걸 세상에 그렇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교인들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교회는 이런 곳이 있다는 그 이해가 너무나 잘못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결코 교회가 도덕군자들이 모여서 도덕을 의논하고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인간들이 모인 천국은 도덕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오른데 마치 교회가 천국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겁니다 마치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아주 도덕적이 되고 우울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완벽한 하나는 저희가 실현되는 곳이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서초계의 잔혹사라는 책입니다 한국에 갔다 오신 집사님이 주셔서 읽었는데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아들인 옥승호 집사가 쓴 책입니다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설가 입장에서 보기에 소설이라고 말하기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구조상 대화체로 된 대화가 많은가 대화체로 된 하나님 없는 목사들에 대한 고발장에다 저걸 읽었습니다 본인은 이건 특정 교회와 특정 목사와 관계없다고 써놨습니다만 이거 읽으면 누구나 특정 교회를 떠올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특정 목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던 모험적인 교회가 목사나 잘못 돌아오는 바람에 세상에 비우심이 되는 그 과정을 비꼬아 쓴 그런 고발장입니다 읽으면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은 안 써져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 제가 읽고 참 가슴이 아팠던 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목사에 대한 이 저자의 원한 그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크게 나타나요 매 페이지마다 그 피를 흘리는 질질한 복수심 원한이 나타나 본인은 의식 안 했다고 모를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러나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기 아버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하고 교회는 힘들게 마다니 그 나쁜 목사 원한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극정란에 드러나 차라리 제3자가 이런 소절을 썼으면 그거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아서 그런 아픔이 제가 했습니다 한국교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짚어서 지금 한국에서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국교의 문제점을 제대로 못 짚었다 목사가 아닌 평신도라서 그럴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같은 문제가 한국교의 문제라면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건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 말한 정거 차원의 문제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한국교예요 이 정도 문제 같으면 제가 걱정도 안 합니다 더 심각한 건요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인상만 사람들에게 줄 위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설에 보면 원로 목사님 등장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또 누구 다 떠올릴 거라고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은 너무 무능하게 걸어져 있어요 잘못한다면 자기 아버지 이름에 아주 멍해요 먹질을 알기도 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만약 이 소설처럼 그 교회 비극이 시작됐다면 그 원로 목사 책임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 생각이 저만 했겠습니까 마지막 치명적인 문제는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 문제만 자꾸 제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은 하나도 없이 그냥 소설 끝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솔직하게 세상에 고백해야 돼요 교회는 결코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교회는 더욱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걸 고백해야 돼요 왜 교회는 마치 천사로 된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도덕적 우울감을 가지고 세상은 죄로 물든 타락하고 더러운 곳으로 함부로 비난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세상은 타락했고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근거로 세상이나 교회나 타락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목사로서 얘기해요 교회나 세상이나 타락한 건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하나였다면 우리는 우리가 타락했다고 안다는 것뿐이고 세상 사람도 모른다는 그 차이뿐이에요 똑같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을 모여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곳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많고 죄 많은 인간들 세파에 찌든 온갖 궁상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걸 우리 정직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악인들이 있을 수 있고 사기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사기당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 그 사실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물선 빌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봅니다 지금도 만납니다 전도를 가거나 신방 가면 교회에서 사기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저는 제가 한 수 더 뜹니다 당신은 그 정도 입었습니까 피해를 그 정도는 말도 아닙니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러고 제가 준하이라면 그 사람 입을 닫아 그럽니다 자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저를 좀 이상한 목사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는 어떤 목사 저는 어떻게 다르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까요 우리 그런 존재다 내가 인정한다 부끄럽다 목사로서 인정하셔도 그거 뭐 변명해봤자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실례면 더 떨어지지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요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뭐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세상과 좀 다른 이유 하나는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 그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그거 하나 차이에요 교인들 역시 여전히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고 교회 역시 세상의 모든 인간단체처럼 한인의 단체처럼 문제 많은 곳이지만 단 하나 차이지만 그 죄인들이 지향하는 목적하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 오늘 내 이렇게 폼 작업 그럴듯하게 설계하는 박상관 목사들 나가면 죄 짓는 문제 많은 인간이야 그러나 내가 문제 많은 죄인이고 인격적으로 문제 많은 거 알지만 내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 그게 교회가 세상에서 딱 하나 내수할 수 있는 점이에요 도덕적으로 절대로 큰 소리를 칠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록 교회가 문제 많은 인간이 모여있다고 해도 세상에서 의사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 죄인이 많고 문제만 인간이 많고 사기꾼이 많아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이야 교회 영광 왜 그런 인간들 와서 변화되는 곳이단 말이야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끝낸 배가 항구에 다다르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부라듯이 비록 교회가 지금은 온갖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사기꾼도 있고 못된 인간 다 있지만 언젠간 때가 되면 구분한다는 거 때가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한단 말이야 교회는 온갖 인간들이 다 섞여있지만 언젠간은 의인과 악의를 구분한다는 사실 그러나 그 선별작업은 결코 인간의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의인과 악인을 교회에서 구분하겠어요 그 목사가겠어요 장로가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우리 가운데 진짜 의인이고 누가 진짜 악인인지 아무도 구분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고위 영역이야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 선별의 과정이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 앞에 가서 천당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에 받아들여질 선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버림받을 악할 존재가 되느냐는 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삶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의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의리가 있는가 없는가 친절한가 아닌가 동정심이 있냐 없냐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생존에 있는 지금 현재 삶에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매일 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을 심판하고 있다고요 어부가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고기만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거물에 못된 고기가 섞여있다고 알아요 그러면서 함께 거둡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이 고기들은 분리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하십시오 우리의 거물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가라지도 있고 나쁜 물고기 같은 교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짜 친자가 있었고 가짜 집사 가짜 공사 가짜 장로 분명히 가짜 목사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짜 때문에 진짜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땐 딴 거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알곡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좋은 물고기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 신중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이 설교된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 앞에 선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한다면 저는 성공하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실은 가라지가 있고 나쁜 물고기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거물비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 교회가 와야 뭐 될 수 있나?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겁니다 가라지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전부를 버리는 건 어리석고도 악한 행동입니다 오늘 거물비유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묻불 속에 던전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신고양 66권 1189정전이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 성경에 이보다 긴장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분명히 의인들 속에 있었어요 의인들 속에 있었다고요? 악인들이 함께 악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악을 행하는 악한 존재로 끌여 살았으면 선악을 우리 쉽게 구분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 의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저것도 의인처럼 보여요 악인도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사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의인들 속에 속여있다 보니까 자신도 세상도 그가 의인인 줄 알고 속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뿌리부터 근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생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고도 처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이민 와가지고 이민교회에서 처음 신앙상을 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만 제가 경험해 보고 많은 사람 상담해 보고 제가 얻은 결론을 안 했는데 이민교회에 와서 신앙상을 처음 하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제대로 훈련 받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싸우고 찌질 것 뽑고 깨지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가운데에만 있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나이 들어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대해서 그런 사람 어떡하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신앙이라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거야 지금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만나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거야 그리고 직부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원으로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는 거야 나는 의인들 속에 숨어있는 악인에 불과한 존재는 혹시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므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생애에 최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영원의 귀에 들리십니까? 들린다면 반드시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82년 당시 14세 프랑스의 소녀였던 칼린카 밤베레스키는 아빠와 이혼한 엄마가 독일인 의사 디트 크롬바와 재혼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의문의 죽음을 따옵니다 친부였던 앙데레 밤베레스키는 의붓 아버지인 크롬바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려고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범인이 독일인이고 그가 독일에 거자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독일 법정 입장에서는 피해자도 프랑스인 고발한 사람도 프랑스인 그 재판에 의하면 신경 쓰겠습니까? 재판을 건성을 했겠죠 재판을 몇 년까지 했습니다만 심정은 가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1987, 5년 뒤에 독일 법정에서 크롬바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눈에 누워도 아깝지 않을 딸이 14살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프랑스 법정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고 1995년 프랑스 법정은 범인이 없는 골석 재판에 가지고 디트 크롬바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에 선고하면 뭐합니까? 범인이 없는데 범인은 독일에 가 있는데 범인에게 선고했지만 범인은 감옥 가지도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크롬바가 1997년 당시 16세였던 자신의 어린 여자 환자를 마취시켜가지고 성폭행한 혐의가 발각돼가지고 독일 법정에서 유죄 선고받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더욱더 크롬바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려고 약물을 투여하다가 죽음에 이르겠다는 확신을 굳히게 됐고 프랑스 법정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독일 보고 범죄인 인도해라 우리 다시 재판해야 된다 요청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건 벌써 재판 끝난 겁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해가지고 범죄인 인도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려 28년이나 지난 2009년에 70세 넘은 노인이 독일을 가가지고 범인 크롬바를 꽁꽁 묶어서 납치해서 프랑스에 들어왔어요 대단한 아버지죠 프랑스와 독일 국경세에 딱 나오고 독일 국경 넘자마자 국경마을에 부분이 있었는데 그 법정에다 마당에다 댈다 놓은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골석 재판으로 피고인이 된 사람을 체포하면 다시 재판이 된다는 법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년이 지나 2012년에 크롬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원히 끝났 것 같았던 그대로 묻힐 것 같았던 사건이 30년 만에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세상 법정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를 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 법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얄팍한 인간들은 세상을 지 맘대로 함부로 살면서 지 원하는 데 살면서 세상이 자기 의사하는 대로 별 볼일 없이 끝나는 것 같은 착각을 너무나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 심판의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굉장히 읽기 부담스러운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은혜스럽고 복되다 얘기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얘기를 너무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죽고 난 뒤에 최후 심판했던 얘기를 여러 번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선택할 때 정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최후 심판이 없다고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인간들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 언제나 병론만 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의인들 속에서 기꺼이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걸 방지하고 의인은 의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경려하기 위해서 너 죽고 난 뒤에 최후 심판이 있다 이걸 자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자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웃불에 던지는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최후 심판 날에 악인과 의인들이 분리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 기준은 인간이 만든 가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결정됩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인정받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란 거죠 결국은 하나님 뜻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니까 순종이 예비보다 더 중요하니까 풀무웃불에 던져진 악인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몹시 슬픈 장면이고 참 고통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일을 갈며 운다는 표현은 정말 후회되고 몸서리치는 고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희망 없는 영원한 후회와 고통의 몸부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희망이 없어 계속 후회만 되고 고통만 해 주님이 이 경우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여러 삶 속에서 영성을 선택하는 올바른 신앙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떠났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을 끝내신 후에 다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모처럼 고향 사람도 앞에 놓고 회당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기록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젊은 예수님부터 동네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은 한마디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회당에서 수많은 설교 듣지 않았겠어요 바리새인들, 설교원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패치겠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되고 가장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들이 알았던 그 모습, 옛날 모습만 기억하고 공생회를 통해서 이미 드러낸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과 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목수, 야곱이 아들이고 그 또한 목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머니 덜 먹이고 동생들 덜 먹이면서 예수님 가문이 정말 대단치 않은 존재로 무시해버렸어요 그걸 유치해보면 예수님 가문이 그 동네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초라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직업이었던 목수는 존경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 가르침이 정말 특별하다 대단한 가르침이다 그러면서도 거부한 겁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도 그런 실수는 너무나 자주 저절러집니다 너무나 자주 저절러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부정한다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인정해야 될 진리를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옹조롱은 없습니까? 성도란 모람직이 설령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자존심 상해도 그게 예수님 일이라면 기꺼이 순정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빠졌던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무시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은 그 결과 무수한 사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 건 예수님 탓 아닌가 아시죠?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의 비극이 본인의 불신앙이 원인일 때가 많은 걸 봤습니다 자신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불신앙의 자세는 전혀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만 내려보시면 된다고 하나님 협박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본문 잘 새겨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가슴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고 나는 예수님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좀 깊이 새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똘똘을 뭉친 고향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 어릴 때 이 성령 읽고 굉장히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노력하고 더 사랑으로 고향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셨는가? 왜 고향 사람들을 더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랬나? 고향 사람들이 자기 몰라준다고 안 갚아하고 싶은 옹졸함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철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결코 그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이미 그 의미의 답을 배웠습니다 산상승원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면 너희 진주를 되잡혀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날카롭게 고향 사람들을 분수하셨습니다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능력을 베푼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기는 커녕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 한 동네 사람들이 몽땅 그들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은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무조건 신앙에서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 여기에 인생 최대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주치는 인생 최대 위기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닥쳐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리어 인생 최대 비극이 되고 함정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감정과 이성을 다해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자기 삶을 돌이킨다면 그보다 좋은 축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에 최고의 행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도 진심을 다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물비유처럼 냄새나는 썩은 생선이 되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인들과 함께 있으니 나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인들 가운데서 갈라져서 풀물불 속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슬픈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 와서 예비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나도 의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예비만 들으면 사람 의인이 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존심만 소중하게 챙기며 그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예비에 데리고 돌아가는 여러분 뒷모습에 확신하는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 사탄이 비웃는 서겁은 인생을 사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삶과 영원한 저주의 갈림결에 서 있는 인생 최대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한마을에 나고 자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예수님 고향 사람도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말해 뭐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는 약속의 자리에 말씀의 부위에 바로 서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냥 감정, 인간질, 의리 그냥 이런 자존심에 서 있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보통 인간의 생각을 띄워놓는 노홀란 것임을 깨달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의 고집과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문장에 유의하십시오 바로 그 목수 여기 핵심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목수란 거예요 헬라 원문에도 분명히 목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나사렛은 고대로부터 동네가 큰 데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동네예요 목수 둘이서 먹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는 목수로는 단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더가 붙은 것 앞에 그래서 목수 그러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목수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뿐 아니라 그 역시 예수 역시 목수였다는 것을 경밀 의미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들이 목수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했습니다 본문에 우리 배척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목수라는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배척했다가 예수님이 전하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무명의 시골 목수의 아들의 존재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서 자기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그냥 고집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여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있는데 장애를 겪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한 번만 잘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율을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 설교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끝내버려져 썩어가야 합니까? 악인들은 전부 풀물풀에 던져져 설페물며 이를 갈아야 합니까? 여러분 못된 물고기는 절대로 좋은 고기 될 수 없을까요? 악인은 의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까? 제가의 고민입니다 제가 수없이 고쳐 생각을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될 수 없다 못된 물고기는 절대로 좋은 물고기 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될 수 있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린가 쉽죠? 왜 모순되게 말하는가 쉽죠? 악인이 자신의 노력과 수용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악인들이 내가 점차적으로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은 의인이 되겠지 이걸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도둑과 복음의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가 좀 더 도둑적이 되면 의인이 될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에 도둑으로 될 것 같으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기가 아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도둑과 수양으로 노력으로 악인이 의인 될 수 있다면 예수님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악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같은 못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얘기하나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양반 가문에 서자라 태어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자라 태어났으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못했겠죠 집이 가난해서 결국은 남의 집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중종시대에 이찬판댁에 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양반인데 출신은 양반인데 노예가 됐어요 서자다 보니까 그러나 자기가 노예이지만 양반의 피가 가르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주인 집 아들 논평이 같은 아들이 선생 와서 가르치면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칠 때 옆에서 죽어들면서 도둑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주인인 이 찬판에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아들은 공부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노예가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통 속죽고 못된 양반 같았으면 노비가 글을 배운다 겸을 칠 일이고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맞아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찬판은 반석평의 열정을 기특히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노비 문술을 불태우고 가난한 몰락한 양반 집에 양자로 가게 해줬습니다 양자로 가서 양반을 되게 해 준 거예요 다시 가난하게 했지만 양반 신문을 얻은 반석평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507년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관직에 나간 후에도 그의 성실성과 겸손한 덕목이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형조판석까지 됐습니다 중종 때 요즘 말로 하면 법무부 장관된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엄격한 신문질서 사이에서 노예가 한 나라에 법무부 장관됐습니다 형조판사 시절 반석평은 퇴청하고 집을 가다가 우인이 앞뒤로 부하들이 쫙 써가지고 가마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길에서 누굴 만났냐면 자기를 노예에서 양반되게 해줬던 그 주인의 아들 이찬판의 아들이 거지꼴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가마를 멈추게 하고 자기는 지금 관복을 입었습니다 병조판석 관복을 입은 이 사람이 거지 같은 2호성 거지에 가서 물어볼 거고 큰절을 했어요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병조판사가 거지게 큰절을 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 바람에 이 사람 신분이 노비였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충종에게 가서 자기가 구합니다 전하 사실은 제가 노비 출신인데 이찬판을 어릴 때 언인으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양반 이름도 없고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죽음을 다해도 전하께 대한 불충은 갚을 길 없습니다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이찬판 덕에 자제인 2호성에게는 볕을 하나 내려주시고 제 목을 쳐라고 관청해요 충종이 그걸 보니까 생각해봅시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양반을 참칭하면 그 목이 자라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성평의 용기를 기특하게 여긴 충종이 반성평의가 노비 출신이라는 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위를 유지하게 했어요 병조판사 그냥 너 하라는 게 있어 그리고 2호성에게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벼슬이 계속 올라가 종일품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가 됐으면 미국으로 지금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신분의 구별이 엄격하던 조선시대에 노비가 한 나라의 재상이 되다니 상상도 하기 힘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역사란 말이에요 반석평 오늘도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반석평 1대기에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조선시대에 그 신분이 심각했던 시대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신분이 노비에서 양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반석평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래 신분이 노비였다는 사실을 알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품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이 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게 내가 노비였는데 양반이 됐다 되돌아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병조판사가 됐다 환이나 풀고 원하는 갑자 이러고 인생 마음대로 살았으면 노비 신분이 탁 노출됐는데 장관절에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의 인격이 평소에 교만하고 악한 인간이었다면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당쟁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조선중개의 당쟁이 얼마나 극심한데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선시대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노비 출신을 최상자로 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신하들이 동의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반석평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감격과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신뢰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최대 위기가 오히려 최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대해서 조선의 역사에 반석평이라는 이름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이 방기문 유엔총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노예 같은 죄인이고 악인이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가능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좋은 고기를 태어나고 의인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영생의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 안에서 알곡이 자라가고 의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날에 영원한 복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주님의 충성된 죄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어마땅한 죄인이었고 버려져 썩어 냄새 날 나쁜 물고기였던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의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그저 의인들 속에 숨겨진 악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 생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물 속에 좋은 물고기에서 섞이는 나쁜 물고기로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때는 나쁜 물고기였고 한때는 악인이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있을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변화되어 진정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